저격이가 인정을? 아 저격이 진짜 뻔뻔하다 저격아 니가 인정을 하지 말자 아 나 죽었다 이거 아 아 정도차이가 또 아 좀 봐주지 자식듯이 뭐 자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치셔 이거 튀어야 돼 튀어야 돼 이 튀어야 돼 튀어야 돼 와 방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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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구덱인데 지금 라인 너무 구덱인데 껄네들었죠? 최소 코스키넘 뒤졌다 일로와 니가 아무리 헬프라고 해도 이걸로 죽었어 짠 소리 에게톤 이걸? 와 뭐냐고? 야 왜이렇게 아퍼 아 럼블 아 윤나 아프네 아 왜이렇게 많이가냐 왜이렇게 많이가냐 왜이렇게 많이가냐 왜이렇게 많이가냐 야 야 이거 약간 무리 스킬이 없긴 하거든 쟤네가 지금 야 안돼 안돼 야 코구마 왔어 헬퍼 왔어 헬퍼 왔어 야 헬퍼 숙성한에서 슈퍼플레이 나온다 쿼드라킬 뜨는거 일도 아니야 절대 다이브를 하지마라 앱 헬퍼 꼈쩌 헬퍼 꼈쩌 야 얘들아 형이 그냥 헬퍼라고 하면 헬퍼라고 좀 해줄거라 형이 얼마나 뭐라니까 헬퍼라고 계속 뭐라 하겠냐 에이 아 아 빼라 빨리 들어가지마 빼라 야 빼라 아 짜증나네 진짜 슬슬 다 고수할거야 진짜 아 아니 진짜 헬퍼를 다 고수해야해 진짜 야야야야 아지르 아 너는 헬퍼 좀 켜라 혹은 못 따라서 어 어 빼빼빼빼빼 깔끔했어 깔끔했어 진짜 깔끔했어 방금 고구만 목때리다 뒤져버리기 방송보다 뒤져버리기 저거 방송보다 주는거야 저거는 채팅창 보다가 뭔소리야 오미스토론하고 지금 바로 생방 넘어온건데 바텀에 바텀에 없다는건 장마구랑 막아 이 새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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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주면서 트러블렛도 빡세거든요 수화! 깔끔합니다 슬슬 헤퍼 빨리 나오네 다스로 담나요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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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급을 튀어 슬로우 셔틀 하는거지 아지르 궁에 호흡맞춰서 하면 괜찮겠다 이거 인생궁 한번 나오겠어 아지르 궁 한번 잘 써주면은 아지르 궁 좋냐 꼭 가라 좋냐 꼭 트런들 집갔다가 정보사냐 자 정보사냐 망치? 얼음망치? 한번 가볼까? 얼마나 괜찮을거같은디? 아 얼음망치 가볼게요 얼음망치 한번 가볼게요 어 약간 체력템도 있으니까 얼음망치도 AD높아요 40에다가 체력...이거네 멍청한데 약도 없지 쎄 나만 좀 당겨봅스 으흐흑... 와 죽참 진짜 미쳤다 아 알키 존나 넣었는데 너무 멀었어 진짜 이거는 알키 존나 넣었거든요 진짜 알키 진짜 존나 넣었는데 야 야 바론으로 가자 바론으로 바론으로 바로 먹었네 바로 먹었네 나의 명인 실추된 지 오랜 내 명인 실추된 지 오랜 2200원? 중간에 적을 저취했습니다 페리 인정하고 있다 지금 라인 용량으로 내려갈게 탑으로 내가 탑으로 갈게 나의 명인 중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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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 아 뭐야 존나 무제미냐 아 아 뭐야 아 존나 무제미냐 아 아 아 아 아 마지막에 운전 한번 못 써보냐 아 어 아니 아 나 이거 아 깔끔하네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